동부전선 너 진짜로 왜 온 거냐 방첩대가 동부전선에 인민군하고 노통하는 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에러 꼬지는 반경 2.5km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고주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것 같냐 돌려봐 여기서 네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빨갱이들하고 내통을 해 그냥 떠나 여기서 죽기 전에 다 똑같이 전쟁을 겪고 있어 다 같이 지옥을 겪고 있다고 신기야 네가 진짜 지옥을 알아 미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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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국고지를 놓고 버리는 마지막 전투가 될 거야 살아들어 올 줄 알았네 12시간만 버텨라 하나 더 집에 가자 불교! 쉐이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